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서울 수도종 대검찰청 정문 양옆회는 10월 24일 오후 기준으로 한 150여 개의 화환이 늘어서 있습니다. 민심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이런 민심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의원은 나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세 글자가 떠올랐다. 후지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검찰청에 윤석열 힘내라고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종류의 혹평을 강하게 제시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0월 20일 날 국정감사를 전후해서 화환의 개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최악의 상황에 도달해서 그들이 머리가 깨질 정도가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들은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감장의 성패입니다.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묻습니다. 총장을 응원하나 화환이 150개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감장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국감장에서 윤석열 대 추미애는 민심의 성패란 점에서 보면 이미 결정된 성패에 다시 한 번 못을 박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봅니다. 더 극적인 것은 그들이 추진하는 검찰계획의 민낯, 그러니까 속모습을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까발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사람들이 이미 검찰계획이 왜 하는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윤석열 총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들은 10월 26일자 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준 메시지라는 그런 칼럼에서 국감장에서 집권 여당의 완패를 예리하게 마치 맨도날처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밉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기 구명에만 관심이 있는 펀드 사기꾼의 말만 믿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시종일간 비호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에 인사한 서울 남부지검장조차도 부임 석 달 만에 정치가 검찰을 완전히 덮어버렸다면서 사표를 낼 정도로 권력이 검사의 수사와 기소에 깊숙이 개입한 것을 자인하고 말았다. 이런 무도한 짓을 해놓고도 집권당 사람들이 민주적 통제라고 억지를 부리니 유권자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검찰계획이란 말은 알고 보니 부패한 정권을 보호하고 수사자라는 검사를 모두 다 쫓아내는 것이란 것을 국민들이 새삼 알게 되었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특수계급을 탄생시켰다. 윤석열의 생방송 국정감사에서 사슴을 말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우기며 부패를 계획이라 부르는 이 정권 사람들의 본색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진짜 이유다. 국감의 하루 종일 시청률이 9.9%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집권 세력에 실망스러운 모습에 좌개감을 느꼈을까. 이렇게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그런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과 위선이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이에 대한 여건 의원들의 발언으로 낱낱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석열의 핵폭탄의 발언입니다. 공병호TV는 이미 10월 24일 날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윤석열의 핵폭탄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의 발언이라는 것은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내게 임기를 끝까지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윤 총장이 그 파급 효과를 미리 계산해서 정교하게 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내밀하게 받았던 메시지를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서 틀어놓은 문장은 잘 정제되고 절제된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장에서 가장 앞건에 해당한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 말이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전화로 했던 아니면 누군가의 서면으로 했던 간에 그런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여권 인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윤 총장을 공격하고 추미애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채널A 사건을 이용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버린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도 정작 윤석열 총장이 자기 발로 나가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법한 그렇게 원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고 소임을 다해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그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기막힌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분열적 행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 분열적 행동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총장에게 그런 메신저 너무나 뜻밖의 메신저를 보냈을까.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라. 윤 총장은 아마 그 메신저를 공개하면서 기대한 효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에게 계속 일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자꾸 흔들지 말라 앞으로 나를 흔들지 말라 이런 메신저를 대국민들에게 그냥 털어놓아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내밀한 그런 이야기를 그냥 국민들에게 공개해버린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말을 꾸며내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메신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상대가 아님을 뜻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기가 상사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당신이 해야 돼.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게 계속해서 억박 지르는 투의 언행을 보이지만 바로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집권 여당의 여러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자기를 난타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메신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임기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전년기 칼림리스트의 진단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메신저란 표현은 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관계가 바카테스의 관찰과는 달리 상당히 깊으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들은 은밀한 메시지를 육성으로 공개할 정도라면 둘 사이의 소통이 매우 직접적이라는 방정이 아닐까. 그렇다면 국감장에서 윤석열의 소신 언행은 임명권자의 신임장을 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무직이어서 임기 보장이 안 되는 추미애가 추풍 낙엽처럼 날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윤석열은 추미애를 아랑곳하지 않고 문 대통령과 상대하고 있다는 게 확연해졌다. 대검 국정감사는 대통령의 의중, 검찰 내 리더십, 국민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윤석열을 다시 살려냈다. 민주당이 정치기술로 그를 죽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칼럼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 분열적 행동의 동기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검찰총장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특별히 부탁했을까? 여러분은 그런 당부나 부탁을 왜 하였을 것으로 봅니까? 저는 이미 지피는 것이 있지만 아직은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눈에 가시 이상의 존재, 그 주장스러운 존재, 당장 나가줬으면 좋은 그런 존재에게 왜 당신은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하였을까요?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